몰래음 손님은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김한선에게 소방차라 한마디로 저기한다면? 영원한 동창이죠. 그 시절의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지금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어도 항상 소방차 하면 가까운 느낌? 그리고 예전에 같이 학교 다녔던 학교 친구 같은 느낌? 오랜만에 봤지만 어제도 본 것 같고 그런 점들이 고맙죠. 같은 시대를 함께 이렇게 풍미했던 아마 20년 후에 또 봐도 지금과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소름이 돋아. 이렇게 오랜만에 후배들 방송에서 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선배예요. 옛 동료들을 만나셨는데 우리 덕담을 들은 것 같고요. 이런 자리 누가 나올까 사실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가운 분들이 와주셔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속으로 김완선 씨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네. 아니 괜히 김완선 씨가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가요계 역사에 김완선 하면 소방차 소방차 하면 김완선이라는 게 계속 끝까지 따라갈 것 같아요. 늘 우리랑 함께 있는 그런 댄스 여자 가수라는 생각 때문에 한선 씨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속으로 근데. 근데 딱 나오셨더라고요.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상한.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예상은 못 하셨구나. 아 근데 저 실루엣에 뒤에 이제 조명 비치고 머리가 산발? 어 이만한 그래서 저런 분하고는 친한 적이 없는데 실루엣 안 하셨죠? 김한선 씨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저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 나눠주시는 모습 보니까 예전 동창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도 즐겁고 아주 많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두 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릎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두 번째 단어. 왕따의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왕따. 사람을 따돌리는 일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그렇죠. 일단 소방차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차에게 왕따란? 해체되는 당시에 이상원 씨를 우리가 왕따를 시켰다는 의견도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해체 이유가? 응. 그래서 그때 가슴 아파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저희한테. 심지어는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꼭 이쪽 자리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김태영 씨하고만? 응. 이렇게 멀어져 있는 느낌 막 이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소음을 하도 들으니까 사실 해체 이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공식적인 발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16년 만에 세 분이 함께 뭉치신 만큼 오늘은 소방차의 해체 이유 저희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뷔 후에 몇 년 만에 해체를 하신 거죠? 데뷔 후에 1년 만에요. 1년 만에? 네. 1년 만에 해체를 했는데 해체한 거를 저희도 몰랐어요. 소방차가 해체라는 걸 저희가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저녁에 석간에 나오는 스포츠 신문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나왔는데 1년 타이틀에 소방차 해체라고 딱 뜬 거예요. 우리가 내가 소방차인데 내가 모르는 해체가 왜 여기 신문에 떴을까 오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했더니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해체 맞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왜 해체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상원씨가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오더라고요. 사무실 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해체를 당한 거죠. 근데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우리 둘이 상원이를 쫓았다. 네. 그럼 두 분은 해체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해체할 마음이라 해체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었죠.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1년 만에 왜 해체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최고 정상의 잔인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이상원씨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지난 얘기지만 친구들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었고 네네. 어우 그 너무 스케줄도 힘들었고 막 지쳐가다 지쳐가다가 진짜 완전 탈진이에요. 그래서 어딜 도망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두 친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그때 사장님한테 갔죠. 사장님한테 가서 저 못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지족지족하시더니 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머리 좀 시키고 와. 네. 사장님 이건 아니고 전 그냥 안 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진짜 따돌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 따돌림이라기보다는 너무 다른 거예요. 각자의 개선이 세 사람이 세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이 네.